안녕하세요 네임리스입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킹오브2003입니다. 제가 고른 팀이 생신기 팀이라고 하는 팀인데 이오리, 쿄, 치즈루. 얘네들이 삼신기 팀이에요. 저작감이 엄청 답답합니다. 해보신 경험이 좋습니다. 오락실에도 이거 흔히 있었어요. 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이 게임 했었거든요. 그때는 히든 캐릭터 이런 것도 몰랐어요. 제가 본 보스가 아델이라는 아데라이드? 걔밖에 못 봤거든요. 그냥 살면서 치즈루 어렸습니다. 여기 시리즈에선 못 봤어요. 다행이로 오는 대자 연속결을 이어줘기 이끼가 정말 힘들어 아이고 근데 지겠다 이게 저? 와 치즈를 되게 어렵네 치즈를 잘 안해가지고 하는 법을 몰라 치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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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왜 어디 난이도가 아주... 난이도가 아주... 난이도가 아주... 난이도가... 아... 기술 모르겠어... 난이도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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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 제발... 이거는... 진짜 보스 만나려면... 초필로 잡아야돼... 평타... 일반 기술론 잡으러 있다가 가짜보스 만나거든요... 긍정적이네요... 긍정적이네요... 너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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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7백 리더처필 리더처필은 라이프바에 타락해 돼있잖아요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아 좀 답답해 주사 주사 와 이거 정말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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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최종 버스 모카인입니다. 얘는 돌파매에요. 돌파매. 와... 이사기야. 와... 와... 이사기야. 이사기야. 와... 이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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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오오 대박 안 돼! 와... 완료 안 돼 야, 장난하나 야, 그것만 거 아냐? 잡기를 그냥 풀어버려 야, 그것만 거 아냐? 장난하네 야, 놔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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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 야, 놔둬, 놔둬 야, 놔둬 야, 놔둬, 놔둬 치즈를 버리자 너무 어려워 와 장난하나 으쩍 다이벙 으쩍 사방 안 돼 으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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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으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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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힘들었다 으쩍 진짜 어렵네 이거 으 으 으 이거 팀 엔딩 이거 또 한 번에 못 깨면 또 못 보는 게임인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엔딩 인어 아 엔딩 인어 에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게 엔딩 있구나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안되는 전면이 나옵니다 어 이거 가려야될거 같은데 그래요 또 안좋은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따로 검색해서 보시면 되요 이 애쉬라는 애가 녹색 걸고 쓰는 애거든요 지금 이 시리즈에서는 아까 그 치즈로 야탈 거울 그걸 뺏어간거에요 이제 다음 목표가 2호리 이제 큐가 빡쳤죠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어렵네요 원코인 깨기 진짜 어렵다 이 시리즈는 이게 불편 운전이 뭐냐 조작각 너무 답답해 특히 띄우고 이제 연속길이어야 되잖아 이제 이거 저기 빨리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좀 너무 답답해 이거 원코인 좀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봐야될거 같아 원코인을 하려면 더 연습해야 겠지만 진짜 진짜 이거 원코인 영상 보고 엄청 스펙인데 이거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났다 이거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났다 이 게임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게임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그 뭐였냐 뭐 무카이 본 적도 없었어요 치즈류도 먹었어 그 루갈 아들 그 아들하이드밖에 먹었거든 난 개만 잡았어 그때밖에 기억하는 거 근데 무카이는 진짜 답이 없어 네 이상으로 킹오버 이찬성 삼신기 팀으로 완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